스네코의 눈! 아이 참... 미션 좀 합시다. 만원 가차. 완타다. 아 근데 저런 거 먹으면은 아 근데... 잠깐만 룬피... 룬피 스네코 하면 안 되잖아. 여기 스네코의 눈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뭐야 구경났어? 스네코의 눈 못 먹는 사람 처음 봐? 어? 광란. 징글. 룬피 징글 광란. 각이다. 흘네 각워. 몸통 박치기. 쓰읍. 화장이 좋을까? 몸박이 좋을까? 둘 다. 난 둘 다. 아 징글 너무 구린 것 같애. 호호. 유갑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광란 업그레이드는 좀 미뤄 둬도 될 것 같고. 일단... 화염 장벽. 화염 장벽. 진 끈이... 기본 효과가 너무 안 좋아서. 마침 옆에 흘려보내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런데. 물론 흘려보내기랑 다른 카드 비교하면... 다른 카드가 다 오징어가 되는게 정상이지만... 룬피인데 이렇게 봤네. 재수가 없었다. 술 마시고 하는데... 금요일까지 과제가 3개 밀려있다고요? 큰일났네. 포기하세요. 아니야. 포기하지 마세요. 힘을 내요. 할 수 있다. 타락이다 타락. 타락. 타락선의 코어에 논가자. 타락. 과제 그거... 음... 전능하신 아카르트시어. 영원한 빛으로 포기해라. 포기해라. 뭐야. 뿔뿅키 뭐야. 스네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실력으로 뽑는겁니다. 빛길감. 헉! 빛집니다. 또, 보강란도 왜케 구려. 아, 뭐 구린거 알고 쓰는거니까. 됐다. Q. 일상시절에서 유명한 빛을 수 빵을 줄 수 있는. 바로 대학생의 과제입니다. kий. 깔깔깔 아 뭐야 재물장난해? 재물 얻게서 전투마다 육셈씩 쳐맞으면은 몸뚱이가 안 남아간다 날굴 왕관 저열 룬피저열 소름돋네 살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죽겠지? 아싸 이거지 이거 보려고 술도 쏘는거임 아씨 아 좋다 어 스네코 산가 몰랐다 분노 분노 광란 천둥 음 짱시병 진화? 룬피라서 진화 별 설마 없음 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드롭킥 아 아 아침에 마흔개 저녁에 백이십개를 봐야하는것이 학생들의 소스코드입니다 원 원 교본 타락 타락 고향대 고향 고향대 고향 채점 받을때가 좋았지 몸부림 아 좋다 잘 나왔다 무감각 심각 와 극한직업이었네 확 원하네 아 뭔데 왜 둘 다 해야되는데 돈이 두석개가 되어있고 세개를 했는데 세개가 남아있는것이 계획해 계약생의 과제인것입니다 고충이 많으시군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살아남을 수 있나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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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오 으어어 병번개 뭐야 병번개 어딨어 징근 병속에 번개 병속에 번개 다 먹어 어어어 어어어 마트롤시크 마트롤시크 지금 마트롤시카가 죽은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구요 싯 적용 아 파염 장벽 굿 아 허워드없어 빡 카론의 유골 몸통 박치기 게임 산지 2년만에 20승전 깼다고요? 나도인데 야 나도 철회파동 몸통 박치기 천둥 아...몸바 많았을까? 딜이 너무 모자란데 기사회생 기사고다 가리고 좋았는데 얼릴 때 20승전이 없었지 무감각 광란은 왜 이렇게 쓸모가 없죠? 아 진짜 어떻게 봐도 몸밭이 그냥 몸밭이 광란 상위 호환인데 거의 아니 광란이 몸밭보다 나은게 없어 이제 보초기가 어지러움 지원해줄거니까 이제 보초기가 어지러움 지원해줄거니까 이제 보초기 어 바리케이드 아 유가뿔 아이씨 그래도 바리 바리바리바리 뜸 뜸 뜸 뜸 뜸 뜸 뜸 뜸 뜸 서울 사는데 집안국립대 특성국에 있는 애들이랑 사이버로 조별과제 해야하되 으어앙 아 뭐야 혜린데 잡으러 갈 수도 없네 난죽택 박 드 방 방 수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광란을 왜 쓰냐고 광란 개 쓰리 카드 화형이다 지옥불이다 지옥불로 킬각 볼 때 쓰면 되겠다 다 필요 없는데 방울 먹자 방울 땡 땅스탬 정말 정말 무겁습니다 도갈 도갈 타락이면 괜찮네 이제 사독성 공사다 아임프리 아알 턱식 아알 무독성 아알 어 아씨 무료 골치거리 전방 딱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괴담 같은데 진실이라서 더 무섭다 조원희 교수님 공가루님 교통받고 있는 저에게 빨간 맛으로 핑핑이 원천컷 내주세요 미션 걸게요 여기서라도 시원함을 느끼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번 덱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야 나 핑핑이 자신있나 핑핑이 아이고 이걸 봤네 무감각이 더 빨리 나왔어요 빡뜨 빡 빡빡 몸드몸 이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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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미련이 없다 이규준 이이규준 이규준 이 다윙 he 연쌔 연쌔 들어 이케 무감각 하나 더 내놔 빨리 얼룩 내놔 감치병 내놔 전화 안되놔 몸바 강호해 빨리 잘했어 무감각 어 아야 아씨 개같은 개 아까 상자 먹었을때 알 도그 라이크 게임 뭐야 그 친구 미쳤다 첨탑 개재밌네 첨탑 개재밌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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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규준좀 죽여봐봐 규준 빨고 열사 까네 뭔데 이거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넷째 새벽 3시 에모가 햄버거를 먹는다는거야 아이고 동선님 아 스포일러당 9개월 구독 9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24시간 동안 가게 문을 연다는거 정말 아보같은 생각이야 새벽 셋 멤버가 먹는 사람이 대체 어디있냐고 오후 미니티 레이럴 에이 엿같은 규준 지우고 어포를 살까 차모를 살까 차모를 살까 둘중에 하나만 살 수 있는데 돈 없어서 음 님들 차모 해도 됨 어포를 살까 아 엎 예 어읠 오 하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새벽 3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어! 지금 3시인가? 어후! 아... 내 부서가 어디였어? 아 나 얼둔사 넣고 까먹고 있었네 아싸 개꿀 클강이다 아 얼둔특 까먹은 뭐야 왜 가져가요 돌려줘요 새벽 3시에 뭐야 돌려줘요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보름 어느 사람이 어디있냐고! 참발참 열파참 사马 사 Break 나 달팽이 어디갔어 달팽이 어디갔어 달팽이 무감타 마 아크라 니 드나스 중독이다 안 돼 연사 왜 있음? 연사 왜 담아 있음? 이게 연사가 남아있네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탈진 아클 아닌가 탈진 카카가 그래서 집을 갈길까? 아니야 몸 더 뽑아 이제 집을 갈기고 멀봐 자극사 카드라 얍 드롭 포션 없니? 이렇게 되니까 재물 마렵다 재물딘 그립스입니다 강호할게 없다 강호할게 없어요 포션 겁나 비싼거 많파네 딱히 멀고 돕다 딱히 멀고 돕다 무감 금속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죽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좀 타락 좀 아 그래 타락이 좀 마지막상 있을수도 있지 어차피 내가 이길건데 오우 빡세다 뭐야 몸박아 어디갔어 아 얼돈있지 얼돈 자꾸 까먹는다 카카톨 속도 포션 심장 심장 허접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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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허접이겠는데? 다 비트있는데? 쓰레기 게임 또 쩌쩌다 또 쩌쩌다 어떡하죠? 얼돈이 이게 장난 아니 뭐 망했다는 것만 알려주고 도움이 안돼 뭐 어쩌라고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할수 있는데 아니 아 이런 얼돈섹스 얼돈 도움 안돼 응 너 망했어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도움이 안됩니다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도 이긴거 같은디 아닌가 타락어 포우 무관 다 쓰고 포션 넣고 도움이 안됩니다 으아 으아 PB가 저분에게 어떤 큰 고통을 주었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하하 개쉽네 심장허접색 27댁 27분 심장허접색 시장유물 바꿔먹고도 이기네 미래가 흘끼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네코의 눈 어디간 52분밖에 안남았다 2200 2727점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일 혼자는 나오지 않는 스네코의 눈이 아닐까 뽑을 때까지 한다 지금 지르면 된다 아멘 아멘 아아 감사합니다.